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6일 화요일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자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잠은 좀 잘 주무셨나요? 그럴 수 없던 흐름이었는데 그렇죠. 시장에 집중해야죠. 시장에 집중하셨나요? 밤새? 24시간? 고래 알람이 아니죠. 그냥 개인적인 알람이 많이 울리면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계셨죠?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시작부터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역시 모두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어제 오늘의 장인데 창섭님, 이형님, 루빈님, 한햄이님, 송재주님 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와 한햄이님 그 니은 미음 이응 받침이 있는 게 발음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새끼가 다인 그런 HL님도 안녕하세요. 아니 어제 저 진짜 아니죠. 저는 원래 약간 원형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또 이 가격을 보겠어 하고 저는 그냥 좀 긍정회로 열심히 돌리면서 많이 들어... 제 기준 많이 들어갔거든요. 승진님이 저보고 아 고수시네요. 이러셨거든요. 방송 전에.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 지금 다 공포 분위기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그럼요. 프로지 않나요. 저는 어차피 아 나는 어차피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파는 건 못한다. 이 정도면은 좀 더 살만하다 하고 저는 한 53K 정도에서 들어가서 아 진짜요? 네. 한참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상당히 좀 아 내일 승진님 오시면 이것저것 또 많이 물어봐야지 했는데 그럼 그 전에 저 일단 가격 확인부터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3% 정도 2.96% 올라서 현재 55,879달러에서 거래 중이고요. 55K를 회복을 했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알림이 코인마크캡에서 왔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이더리움이 24시간 기준으로는 거의 10% 9.86% 회복을 해서 지금 2,5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솔라나도 8% 넘게 회복을 했네요. 8% 넘게 회복을 해서 139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XRP도 원래 한동안 계속해서 마지노선처럼 여겨지던 0.5달러 선을 회복해서 거의 8% 가까이 회복을 하면서 0.51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아무래도 다 비트가 회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24시간 기준으로는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펀드플로우 같은 경우는요. 아직 아이비트 블랙록에 EF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실 현재 지금 기록된 유출세가 좀 커서 1억 6천만 달러가 넘어서요. 비트가 엄청난 양의 유입이 있지 않으면 오늘은 술 유출을 기록할 것 같은 모습이고요. 그레이스케일과 아크 그리고 피델리티 세 군데서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한 해밍님께서 블랙록 현금 흐름 0이라고 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러면 어제예요. 오늘도 좀 많은 양의 유출이 일어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아직 블랙록은 기록이 안 됐는데요. 혹시 한 해밍님 이더리움도 현금 흐름 아시나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유입을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ETF가 생각보다 유출세가 빨리 끝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관심도는 빠르게 사그라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저희 어제 엄청난 가격 하락이 있으면서 사실 2월 이후로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크립토컨트에서는 4만 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본 이유가 트레이더들이 지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 압력이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4만 달러까지 추가 하락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고요. 이 부분은 승재님의 차트와 함께 이따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토로의 분석가는요. 지금 기술 지표로 봤을 때 과매도 상태다. 승재님도 이따 같은 얘기 혹시 하실 건가요? 네 과매도 맞죠. 그래서 앞으로 며칠간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지켜봐야 된다 여기도 일단 며칠 동안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며칠이 지나고 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게 보통 지금 바닥의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석도 있고요. 바이낸스의 CEO 리처드 텅은요. 이 시장의 하락세가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추세는 아니고 그냥 저희가 어제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런 거시적인 거시경제 요인이 크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요인이 크다라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경기 침체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디지털 자산 펀드가 전체적으로 크게 유출이 있었습니다. 5억 2천 8백만 달러가 유출이 있었고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ETF를 포함해서 많은 디지털 자산 펀드에서 5억 달러가 넘는 유출세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기록된 유출세고요. 그래도 이제 유럽의 4위 투자 회사인 카풀라 카풀라는 비트코인 ETF를 거의 5억 달러 정도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피델리티에 2억 1,100만 달러 그리고 블랙록에 2억 5,3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 보유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펀드에서 순유출이 있어도 이렇게 좀 큰 투자 회사들 또 금융사들에서도 ETF를 계속 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기업 채택이 늘고 있는 건 참 좋은 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카풀라에서 피델리티와 블랙록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에서 재무삼담사들에게 상담 시 고객들에게 투자 권유를 허락해준 이 두 가지 ETF가 있는데 그게 바로 피델리티와 블랙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월스트리트 은행 중에서는 ETF 투자 권유를 허락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주류 금융에서 비트코인의 채택이 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 사실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하고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하고 이래서 특별하게 엄청난 소식들이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다 오히려 적감에서 가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CM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지만 채웠습니다. 사실 어떤 이슈로 해가지고 하락을 좀 유발해서 채울지 좀 궁금했는데 딱히 큰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면은 지난주부터 사실 좀 거시경제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경기침체 이슈가 좀 부각도 되기도 하고 경제 지표도 되게 안 좋았고 시업 실적들이랑 여러 가지 좀 겹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막 국내 증시, 해외 증시 다 무너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엄청 크게 무너져서 비트코인도 제가 그래도 일정한 좀 이 정도 수준은 지켜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예상을 좀 많이 넘었어요. 원래 예측하셨던 CME 갭 하단은 얼마 정도였어요? 하단이 CME 갭 하단이 5만 7천 5백 달러 정도 수준이었고 저는 그래도 그 정도 어차피 이제 그 정도는 제가 이제 계속 한 번씩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하락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라라고 이제 제가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그에 대한 이제 하락 관점은 저는 5만 3천 달러 위에서는 이제 저점을 다지고 다시 이제 상승을 이어가는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만 3천 달러가 무너졌죠.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좀 큰 하락이 유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겹친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국내 증시 모든 자산군이 다 무너지니까 그에 대해서 좀 패닉셀이 더 크게 발생을 하면서 좀 주요 지지선을 크게 더 이탈을 했던 것 같고 5만 달러까지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좀 패닉셀의 움직임이라는 관점도 좀 저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하락을 또 시작을 했던 시점 자체가 또 주말에 또 큰 하락이 또 추가로 발생이 돼서 이제는 이제 상방의 CME 갭이 또 생겼어요. 지금 상방 CME 갭을 보면은 상단이 한 6만 2천 6백 달러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크게 생긴 거잖아요. 거의 지금 3천 달러, 3천 4천 달러 정도의 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채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CME 갭이 되게 애매하게 형성이 되는 거는 채울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과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되게 중요한 시기적으로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대놓고 이걸 형성을 한다? 그럼 이거는 좀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거나 이제 5만 3천 달러 이제 예상보다 좀 큰 하락이 발생을 했던 거에 대해서 지켜보면은 과거 차트랑 다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빔 사태 2020년도 3월 코로나 빔 이후로 거의 좀 기록적인 하락인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락의 폭 자체가 물론 하락장이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뭐 마이너스 50% 60%까지도 조정 하락을 준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하락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간에 엄청난 하락이거든요. 거의 지금 7일 동안 마이너스 30% 맞아요. 네. 30%가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이 정도의 하락률을 달성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빔 이후로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단기간 이렇게 크게 하락한 거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움직임 자체가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코로나 빔 때는 되게 스프링 반등이 딱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매집이었던 거죠. 사실상 그게 매집이었고 되게 빠르게 V자 반등으로 회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차트를 놓고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우선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 차트를 보면은 과매도가 찍혔어요. 네. 네. 지금 RSI 같은 경우는 과매도에 크게 진입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과매도 이상으로 약간 좀 회복을 해준 상황인데 이게 일본 기준에서 사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일본 기준에서 RSI가 과매도를 찍으면 거기가 되게 저점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의 주가가 저점을 찍는 경우 또는 저점을 크게 이탈하는 경우에서 과매도를 진입하면 그게 되게 저점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되게 애매하게 뭐 이런 중간 파동 지점에서 과매도를 찍는다? 이러면은 그거는 좀 저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매도를 찍는다고 해서 다 100% 저점이다라는 가능성도 없기는 한 게 이때 과거에 이때 보시면은 이제 올해 6월에서 7월 정도 하락 그 과정을 보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과매도는 찍었어요. 네. 과매도를 찍었고 반등이 나와줬어요. 지금과 같이.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매도를 찍는다고 해서 이게 100% 적점은 아니다라는 게 이게 데드캡 바운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락했을 때 또 다시 과매도를 찍었죠. 이때는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 과매도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켜봐야 될 점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은 요거를 봐야 돼요. 과연 이 자리에서 V자 반등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지금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보통 이제 1봉 추세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점을 찍었다 과매도도 찍었다라고 했을 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자리.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횡보를 했던 이 매물대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형성하려고 애썼던 이 매물대 자리가 저항이 되거든요. 보통은 여기를 터치를 하게 돼요. 과매도를 찍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여기서 찍고 나서 조정이 발생해도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느냐 이 저점을 깨게 되면은 추가적인 저점을 형성할 수 있다. 한 번 더 저점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과매도를 한 번 더 찍었죠. 그러고 나서 이때의 저점 저점을 다지려고 애를 썼던 이 지점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때도 과매도 찍고 나서 여기는 도달했잖아요. 근데 이때의 움직임을 보면은 조정이 왔지만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횡보를 했어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이 저항대를 돌파해주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지금 저점을 다지려고 애를 썼던 구간 이 구간이 어딘지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너무 수직 형태로 내리 꽂아가지고 사실 이 저점이라고 볼 만한 자리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나마 저점을 다지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한시간봉으로 좀 더 세밀하게 봤을 때 뭐 이런 지점이지 않을까. 이런 지점. 한 5만 2천 정도인가요? 네. 뭐 많게는 이 정도인데 이거를 가격으로 표시해드리면은 대략 5만 9천 2백 달러 또는 적게는 한 이 정도가 되네요. 5만 7천 달러 정도 부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일본 기준에서 일본 기준에서 과매도를 찍었기 때문에 과매도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거예요. 지금 반등 그리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5만 7천 달러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가면은 5만 9천 2백 60달러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저항을 받고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간다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좀 정말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2장과 같이 과매도를 찍고 반등이 나왔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리테스트하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게 5만 7천 달러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고 5만 9천 달러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좀 이런 저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잘 잡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단기 매도 구간은 5만 7천에서 5만 9천 달러 부근이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 해야 되는 자리고 다시 한 번 저점 리테스트 할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로 보면은 이때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때도 찍고 내린 거죠. 저점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딱 전략이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매수 포지션을 아무것도 못 잡았다 하면은 적어도 여기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고 조정이 발생했을 때 그럼 이 꼬리에 대한 일본 캔델의 이 꼬리에 대한 저점 리테스트가 나올 때 우리가 손절가를 이 저점으로 잡는 거죠. 4만 9천 달러. 이 저점으로 잡고 울림이 왔을 때 저점 리테스트가 왔을 때 매수 포지션을 분할로 받아보고 가져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여기서 다시 저항대에 도달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는 정리를 하고 나머지 50%는 이 4만 9천 달러 그대로 손절을 잡고 계속 한번 홀딩 해본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얘가 여기서 돌파가 나왔어.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CM이게 평성 된 거에 채우는 움직임도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공포 분위기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막 선뜻 매수를 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매수를 해야 되나 지금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좀 불안해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말 그냥 딱 냉정하게 차트 그냥 관점으로 보면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전에 막 행보하는 움직임보다는 더 내가 전략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딱 이게 최선이지 않나? 양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행보하는 기간이면은 언제 오르고 내리고 뭐 이 정도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언제 끝날지가 어떤 특별한 소재가 없으면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대응하기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이렇게 급락을 해서 과매도 부관이 됐고 이러면 짚어주신 대로 보이니까 저 가격이 왔을 때 좀 그 말씀해 주신 전략을 잘 참고해가지고 네.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미국의 암호화폐 대출업체 넥소의 CEO는 또 뭐 강세장 과정에서 30% 급락 정도는 흔히 있었던 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6만 1,500달러 그때 그걸 돌파하면은 강세장으로 전환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 전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리테스트 구간이 한 번 더 올 거다 이런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저희가 사실 이게 중요해요 막연하게 여기가 저점이다 막연하게 여기서 뭐 매수 수요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하기에는 차트가 그렇게 막 단순하게 막 엄청 흘러가지는 않고 이 매수 수요가 들어왔으면은 거기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테스트를 할 때가 있고 그냥 간단하게 한 번 정도만 테스트하고 V자 반등 형태로 올릴 때가 있고 이거는 심지어 거의 코로나 빔 형태에서도 좀 이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서 어 뭐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냥 손절 딱 잡고 분할 매수 받는 자리니까 그렇게 대응하면 될 거고 아마 이 5만 9천 달러 이 정도 부근은 장기 평선도 다시 있는 자리라서 여기서는 1차적으로 한 번 저항은 받을 거예요 5만 7천에서 5만 9천 달러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고 조정을 한 번 더 주든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꼬리에 꼬리 기준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좀 하락 추세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움직임은 뭐가 있냐면은 아마 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고점에서부터 쭉 이어온 하락 채널 하락 트렌드인 거죠 하락 트렌드였고 이게 불과 좀 주말 까지만 해도 이 하락 트렌드 안에서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졌거든요 네 근데 주목마감하고 나서 급락이 발생하면서 이 하락 트렌드 오히려 벗어났어요 근데 보통 이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쭉 유지해 나가다가 급락이 발생하면은 보통 주가는 이거를 다시 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6월 7월에 하락이 있을 때도 나타났던 움직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하락 트렌드를 그거 보면 보시면은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는 급락이 발생한다 그럼 다시 회기하는 움직임부터 나오곤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급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를 좀 깨는 완화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서 지금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당연히 하락 추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락 트렌드를 깨가냐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서 깨가냐 아니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먼저 돌파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관점 5만 7천 5만 9천 네 그 관점에서 이제 뭐 저항을 받는지랑 보시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자리는 아닐 것 같아요 요정도 요정도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만약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저점이잖아요 4만 9천 달 네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일단 반댕이 나왔으니까 반댕이 나왔죠 눌리고 해가지고 저항대를 도달을 이제 어찌 됐든 하고 하고 나서 뭐 이런 형태로 한 번 더 저점 리테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락 기울기를 좀 완화시켜주고 올라간다든가 아니면은 리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추가 하락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 하락을 봤을 때 우리가 최대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지금 일단 다음 지지서는 제가 봤을 때는 4만 7천 달러가 좀 중요하거든요 4만 7천 여기가 좀 중요한데 너무 가깝죠 지금 네 그러니까 4만 9천 달러를 이탈하게 됐을 때 다음이 4만 7천 달러이긴 한데 좀 위태위태해요 막 그렇게까지 신뢰가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점 이탈하면 그냥 관망하는 게 좋다 어디에서 반등이 어디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강한 반등이 나오는지 보고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와 같이 이때와 같이 하락하고 나서 또 다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는 그 가격 지점이 어딘지 그거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 네 한해밍님께서 이란이 공격 시작하면 한 번 더 비트 가격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때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저가 매수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정학적 위기가 더 고조가 되면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은 비트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승기님 말씀하시는 거대로라면 한 번 더 리테스트하러 내려오기는 할 거니까 사실 저는 제가 약간 쫄보여서 내가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팔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글쎄요 그냥 이제 어떻게 선택하시냐의 차이겠지만 가장 정석은 사실 막 떨어지는 칼날에서 막 공격적으로 받는 게 정석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너무 위험한 거고 비트코인이 저점이 형성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기가 저점일 거라는 판단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하고요 오히려 저점을 형성을 했다라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시그널들과 패턴들이 보이고 나서 확인이 되고 나서 한 번 반등이 나오고 다시 저점 리테스트가 나올 때 그때부터 매수 전략을 시도해보는 게 그게 가장 안전하고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지금 매수를 받았을 때 손절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는지 명확하거든요 지금 같은 관점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비트코인 200일 이동 평균선은 지금 상황이었던가요? 200일이요? 네 200일이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이 자리예요 아까 그 자리? 아까 제가 저항이 될 만한 자리 59,000 달러 있잖아요 59,000 57,000 이 정도 여기가 200일선 이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200일선이고 하나는 주봉 30일선이에요 그 두 개가 장기 평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200일선을 탈환을 해야 강세 전환 시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주요 저항선이고 주요 변곡 역할을 하는 지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지점은 단번에 돌파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 번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돌파하는 게 일반적인 움직임이니까 우리가 되게 극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좋지만 우리가 막 너무 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가능성이 높은 확률이 조금 높은 쪽의 시나리오를 두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전략을 맞춰나가는 게 좋은 거지 이상적으로 여기서 V자 반대해서 그냥 그대로 바로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했다가는 제가 봤을 때 전 그게 더 무서워요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전 원래 이렇게 가격이 너무 급락하고 반등 나오고 이러면 진짜 1위 1비 했거든요 아 나 왜 떨어졌을 때 못 샀지 아 올랐는데 약간 이렇게 1위 1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좀 저도 한 이제 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한 지 한 6개월이 되고 나니까 그냥 이제는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완전 와인 네 그래서 가격 떨어지면 좀 더 살까 가격 오르면 오히려 좋아 오늘 하루 행복해 그냥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는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리테스트 나올 때까지 조금 가격 오르면 아 행복해 하시고 가격 떨어지면은 좀 지켜보다가 이쯤 난 이쯤 들어가야겠다 하실 때 들어가고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